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주입니다. 병법사 제73부 김시민 진주목사가 되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1592년 9월 16일 명예지원군이 온다는 소문이 돌자 반역의 향이라고 일컬해졌던 함경도에서도 정문부를 중심으로 의병이 결집되기 시작합니다. 함경도가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명예지원군이 대대적으로 파병된다는 소문이 계속 퍼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도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고무적인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한편 신임 경기 감사로 부임한 인물이 있었는데 바로 신대라는 사람이에요. 혹시 기억을 하시려나 모르겠는데 예전에 선조가 의주 쪽으로 쭉 피난을 갔을 때 남방으로 떠날 것을 자청을 해서 나왔던 인물이거든요. 원래 경기 감사는 권징이었지만 권징 대신에 신대를 교체를 하면서 이 신대가 이제 경기 감사로 부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신대는 조만간 명예의 대규모 지원군이 파병된다는 소식을 접하고서 여기에 보조를 맞춰서 정말 대담하게도 한양을 탈환하는 것을 시도하게 되었다는 거죠. 원래 경기 감사 신대의 임무는 사실 한양 탈환은 아니었고 경기도 지역의 민심을 수습하고 그 다음에 병력을 결집시키고 이런 정도였어요. 그런데 신대는 이 사람이 확실히 자청에서 남쪽으로 떠났다는 것에 대해서 알 수 있다시피 일본군에게 도성이 함락된 것을 굉장히 분통하게 여겼던 인물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약간 좀 조급한 마음을 갖고 있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서둘러 한양을 되찾아야 한다. 그래야지 만일 이 치욕을 씻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이제 조급증에 쫓기게 됩니다. 그래서 경기 감사 신대는 경기도 지역의 일본군 동태를 꾸준히 조정에 보고하는 한편, 지방을 순찰하면서 계속 백성들에게 조정의 건재함을 과실을 해요. 그러니까 당시 경기도 지역이 사실상 일본군이 지휘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다른 어느 곳보다도 일본군의 세력이 강성한 곳이에요. 그런데 이런 지역을 신대가 이렇듯 호위병 없이 돌아다니면서 자 봐라 경기 감사가 아직도 여기 이렇게 건재하게 있다. 그러니까 일본 쪽에 붙지 말고 조선 조정에 붙어라. 이걸 계속 홍보하고 다녔다는 거죠. 이걸 이제 좋게 봐주면 정말 대답 못상한 거고 좀 나쁘게 얘기를 하자면 너무 이거는 목숨을 가볍게 여기는 행동이라고 할 수밖에 없겠죠. 자 경기 감사 신대는 곧 명제국의 지원군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서 한양으로 이제 몰래 사람을 보내서 이 정보를 퍼뜨려요. 그러면서 이제 정보 공작을 갖다가 이제 하게 되는데 한양 사람들도 역시 한경도 사람들하고 마찬가지로 이게 좀 서로 좀 비슷한 처지에 있죠. 그래서 전쟁이 끝난 다음에 부역자로 처벌받을 것이 두려웠다는 거예요. 한양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한경도하고는 약간 좀 차이가 있다면 한경도는 자진해서 이제 자기들이 일본 밑으로 들어간 케이스라면 한양은 자진해서 들어간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일본군 지휘부가 여기에 들어오게 되면서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는 일본군의 눈치도 더 세게 봐야 되고 또 일본군의 협조도 더 크게 해야 되는 그런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전쟁이 만약에 지금 역전이 돼서 조선 조정이 돌아오게 되면 자신들은 다 부역자로 처벌받을 거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굉장히 이제 한양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경기 감사 신대가 바로 이 시점을 틈타가지고 한양에 공작을 벌이니까 한양 사람들이 또 여기에 막 이제 우우죽순격으로 호응을 하기 시작해요. 자 그래서 이제 한양 사람들은 경기 감사 신대한테 안에서 이제 우리가 호응을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기 시작을 하고 근데 이때 한양 사람들이 연명에서 서장을 만드는데 그 인원이 진짜 날마다 막 100명 단위로 늘어났다고 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경기 감사 신대가 한양 사람들을 포섭하는 가운데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당연히 이들 중에는요 진심으로 이제 전향을 약속한 사람도 있었지만 나는 원래 일본 편이 아니야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부역을 했을 뿐이다. 다시 나는 조선 쪽으로 돌아오고 싶다. 그런 사람도 많았지만 그 중에 또 이제 어떤 사람도 있었냐면 정말로 영혼까지 이제 그쪽에 팔아넘겼던 앞잡이들도 있었어요. 이거는 뭐 어느 시대나 어느 나라나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뭐 정말 특이한 상황이 아니라 굉장히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상황 중 하나입니다. 즉 진심으로 일본 쪽에 붙었던 순외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이때 조선 쪽으로 전향하는 척 타면서 역으로 조선 측의 정보를 빼가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이들 순외들은 경기 감사 신대가 이렇다 할 호유병력 없이 상령군에 주둔하며 한양에 대한 공작을 진행하고 있다는 정보를 일본군 지휘부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10월 18일 무렵 정보를 입수한 일본군 지휘부는 사태가 더 커지기 전에 재빨리 경기 감사 신대를 제거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군은 밤중에 몰래 상령군을 급습을 했고 이에 경기 감사 신대는 탈출을 하려고 했으나 결국 일본군의 추격 끝에 참살되고 말았습니다. 일본군은 신대의 수급을 패서 종로 거리에 매달아 두었으며 이로써 조선 측의 한양 내부 공작도 잠시 중단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한번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면요. 신대는 어쩌고 저쩌고 쭉 가서 서울을 회복하고자 한다는 소문을 퍼뜨리며 날마다 사람을 보내 성안에 들어가 군사를 모집하여 안에서 응하라고 약속시켰다. 그러자 성안 사람들은 난리가 평정된 후 적군에 붙었다는 죄를 얻을까 두려워하여 연명하여 서장을 만들어 감사에게 가서 스스로 능히 안에서 응하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날마다 천명, 백명을 헤아릴 정도였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약속을 했는데 그런데 이게 또 나중에 비극적인 그런 사건을 불러일으켜와요. 그 얘기는 좀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그러다 보니 그 중에는 또한 적군의 앞잡이가 되어 이쪽의 동정을 살피는 사람이 많아 서로 섞여서 왔다 갔다 했으나 신대는 이들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다. 이때 신대는 상령군에 있었는데 적군이 이를 탐문하여 알아낸 뒤 밤에 몰래 대탄을 건너와 습격했다. 신대가 놀라 옷을 입고 달아나자 적군이 뒤쫓아와 살해했으며 군관 장모도 같이 죽었다. 내용을 놓고 보면 지금 상령군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일본군이 급습을 해보자 신대가 놀라 옷을 입고 달아났다는 표현으로 봤을 때 이렇다 할 호위병도 없이 그냥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정말 대단 무사한 거고 나쁘게 말하면 좀 이제 너무 자기 그 신변 안전을 경원시한 거죠. 그러니까 의기가 앞서는 건 좋은데 좀 이런 점들이 아쉬운 점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신대가 잡혀서 죽었고 군관 장모도 같이 죽었는데 이 군관 장모가 누구냐면 신대가 경기도에서 이런 식으로 활동한다는 소식을 듣고 위성용이 그래도 좀 호위하는 그런 경호원 한 명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군관 한 명을 보내줘요. 그 사람인데 뭐 군관 한 명 가지고서 지금 일본군이 습격을 해오는데 이걸 완전히 막을 수 있겠어요. 그죠? 결국 여기서 이 군관과 신대가 같이 죽임을 당하게 되면서 일단 한양에 대한 공작작전은 여기서 중단이 됩니다. 자 현재 일본군은 굉장히 곤란한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일본군이 지금 후방에 보급이 잘 안되면서 공세 종말점에 도달하게 되었고 더 이상 북진이 곤란해졌죠. 그뿐만 아니라 지금 점령지에서의 민심 또한 위반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함경도 지역 사례 그렇고 경기도 지역 사례 그렇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명예 대규모 지원군이 파병이 된다라는 소문이 퍼졌는데 이게 조선 측에만 돌았던 소문이었겠냐 이거죠. 당연히 일본도 이런 정보를 어느정도 입수를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로 대규모 명예 지원군이 올지 어떨지는 모르는 일이지만 만약에 오게 되면 그거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서 일본군은 진짜 총체적 난국에 시달리게 되는데 이에 일본군 지휘부는 이 난국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역시 역시 뭘 했어야 됐다. 호남을 제압해야 됐다라는 의견이 다시 대두되기 시작합니다. 그때 호남만 먹었으면 지금 이 지경까지 안 가는 건데 그거 못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이라도 다시 호남을 점령을 해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을 하자는 거죠. 자 따라서 일본군은 호남 공략을 위해 대대적인 공세 작전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군도 알고 있어요. 조선 측이 호남을 지키기 위해서 사력을 당할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어설프게 옛날처럼 대강 쳐들어가는 건 안 되고 우리도 세력을 결집시켜서 대대적으로 공격을 해야 되고 그리고 예전에 뚫으려고 했다 실패했던 웅치이치는 말고 거긴 빼고 다른 쪽으로 돌아가지고 새로운 루트를 찾아서 한번 호남을 공략해보자 라고 했으니 이때 이제 일본군이 제시했던 새로운 루트가 어디였냐면 바로 그 유명한 진주성입니다. 진주성은 예로부터 영남에서 호남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요충지 중 하나였어요. 진주에서 남원으로 그렇게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전 초기에 경상 우수사 원균이 거제 일대를 포기하고 전라도 해역으로 폐주하는 사태가 발생하자 굉장히 이 진주성이 중요한 요충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태가 발생하자 일본 육군이 별다른 저항 없이 사천까지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당시 진주 목사였던 이경은 이 사람이 좀 연세도 많은 사람이었는데 적군을 감당해야 할 자신이 없으니까 결국 진주성을 포기하고 지리산으로 도피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피난 생활 도중에 진주 목사 이경은 하여튼 건강 상태도 많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그만 산중에서 병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차선임자가 누구였냐면 진주 판관으로 있었던 김시민 김시민이 여기서 이제 등장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김시민이 일단 진주 목사를 대행을 하게 되는데 정식으로 진주 목사가 된 건 아니고 일단 대리로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러던 중에 6월 초에 일본 수군이 이순신이 이끄는 조선의 연합함대위에서 사천에서 참패하면서 진주의 위기가 해소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순신이 계속 3차 출격, 4차 출격하면서 일본 수군을 쭉쭉 밀어내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원래 기본 모토가 수륙병진이었기 때문에 지금 수군이 밀려나니까 일본 육군들도 지금 사천에서 더 이상 버티기가 힘들어지게 된 거예요. 자 그러자 진주 판관이었던 김시민이 서둘러 진주의 방어태세를 강화하는 한편 곽지회로 비롯한 닥지의 의병장들에게 지원을 받아서 일본군의 공세를 대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방어태세가 갖춰지자 김시민은 초유사 김성일의 명을 받고 출동해서 사천성을 탈환하는 데 성공을 해요. 이게 의외로 좀 잘 안 알려진 사건인데 김시민 하면 진리송 지킨 것 그것만 다들 떠올리시는데 사실은 김시민이 그 전에 공세작전을 해가지고 경상남도 해역 일대를 되찾는 데 어느 정도 기여를 했던 인물이에요. 자 그래서 사천성을 탈환을 하게 되고 김시민이 사천성을 탈환하자 그 여세를 몰아서 그대로 고성과 진해까지 진출을 해가지고 해안 일대를 수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와 비슷한 시기에 하만군수 유승인 그리고 칠원현감 이방자 등이 창원을 수복하는 전과를 올리게 되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사실상 경상우도일 때는 조선이 수복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남해안 일대를 수복한 김시민은 9월에 진주로 돌아와서 정식으로 진주목사로 임명이 됩니다. 자 이상의 내용을 사료를 통해서 살펴보면요 진주판관 김시민이 사천현감 정득열 등과 군사를 합하여 사천 고성 진해의 적을 무찌르니 적병이 점점 철수하여 도망하였으므로 김시민이 연로에 여러 고우를 수복하였다. 판관 김시민을 발탁하여 진주목사로 삼았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정식 진주목사는 아니었던 거죠. 김시민이 진주의 주민을 안정시키면서 출전하여 누차 승첩을 거두었으므로 금산 이하에 머물며 주둔하던 적이 모두 도망하였다. 이에 김시민이 도로 진주에 주둔하면서 굳게 지킬 계책을 세웠다. 당시 일본군이 호남 공략을 포기했던 이유 중 하나가 또 뭐였냐면 이미 남해안 일대를 이순신과 김시민에 의해서 장악이 된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수륙 병진도 지금 힘들고 그래서 이제 이때 당시 일본군이 일단 호남 공략을 포기를 했던 거죠. 그러나 9월의 상황을 계속 겪게 되면서 이거 안되겠다 싶어가지고 결국 이제 9월 내내 일본군이 고민했던 내용이 뭐였냐면 역시 다시 호남을 우리가 먹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대대적으로 호남 공략을 준비를 하게 되는데 이번의 공략 루트 방향은 바로 이 진주성 방면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무튼 9월 중순 무렵이 되면 일본군은 조선수군이 맹위를 떨치게 됨에 따라 더 이상 남해의 거점을 유지하기도 힘들어지게 됩니다. 이에 일본군은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서 진주를 경유해서 남한 방면으로 진출하는 작전을 세우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호남만 먹게 되면은 곡창지대를 차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가장 이제 지금 일본군 입장에서 경계 대상 1호잖아요. 이순신의 수군들의 기지를 박살낼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9월 24일에 일본군은 하세가와를 비롯해서 여러 장수들에게 약 2만 명의 병력을 직결을 시켜서 김해를 출발해가지고 진주로 진격을 하게 됩니다. 한편 경상 우병서로 승진한 유승인, 하만 군수였죠. 그래서 김시민하고 같이 계속 여기서 활약을 했던 장군이었는데 나름 좀 이제 전공을 많이 세웠던 장군이었어요. 그래서 유승인이 경상 우병서로 승진을 했는데 유승인은 일본군 대병력이 서진중이라는 첩보를 받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2천여 명의 병력을 이끌고 창원의 길목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근데 2천대 2만인데 이게 뭐 되겠어요. 그죠? 근데 이제 어쨌든 일본군이 2만이나 되는 그런 대부대로 밀고 들어오니까 이게 도저히 중가부적이라고 해가지고 유승인이 결국에는 창원을 포기하고 진주 방면까지 철수로 하게 돼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제 수복했던 지역을 그대로 이제 다 내주게 되면서 유승인은 진주까지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유승인이 이렇게 철군을 하자 일본군은 여유있게 창원에 입생하였으면서 곧바로 이제 하만 방면으로 진군을 하게 됩니다. 당시 일본군의 목표였던 진주성인은 진주 목사 김시민을 중심으로 판관 성수경, 고냥 군수 이광학 등이 약한 3천 명 정도의 병력을 이끌고 지키고 있었어요. 일본군 대부대가 진주성을 향해서 온다는 소식을 접한 김시민은 곽지호로 비롯한 의병장들에게 서둘러 지원을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흥미롭게도 이 소식을 접했던 호남의 의병장 임기현과 최경혜 그러니까 고경명이 죽은 다음에 이제 두 사람으로 세력이 갈라져서 나왔다고 그랬죠. 각기 이제 하나의 의병 부대를 이끌고 있었는데 임기현과 최경혜도 진주성을 지원하기로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즉 순망치안이죠. 딱 보면 각이 나오잖아요. 진주성 다음번에는 이제 남원 그리고 호남으로 들어오는 건데 그러면은 지금 호남이 보존이 되려면은 진주성이 어떻게든 지켜져야 된다. 그런 이제 위기의식과 공감대가 호남 의병들 사이에서도 퍼졌다는 겁니다. 자 10월 3일에 일본군은 하만을 접수한 후에 진주를 향해 진격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무렵 경상 우병사 유승희는 부대를 이끌고 진주성 동문까지 퇴각을 한 데 성공을 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사천 현감 정두결과 가배량 권관 주대청 등도 합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들 병력이 진주성으로 들어가고자 했는데 여기서 이제 좀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사실 김시민은 유승희는 유승희의 부대가 진주성 안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좀 다소 난감하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 왜 이 부분을 난감하게 생각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기에 앞서서 한번 이제 사료를 통해서 이상의 내용을 정리를 해볼게요. 자 사료를 보시면은 부산 등지에 주둔했던 적이 군사를 합쳐 대대적으로 진주를 포위하였다. 당초에 적이 유승희의 군사를 패배시키고 패배시켰다고 하는데 이게 유승희는 치열한 교정 끝에 패주를 한 거라기보다는 아마 이제 그런 정도였던 것 같아요. 하다가 이거 너무 중가부족이니까 그냥 군사를 뺀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여러 고우를 분탕질한 뒤에 진주로 향하려 하였다. 이에 김성일이 호남에 구원을 청하자 의병장 최경의 임계영이 달려왔다. 적이 진주에 육박했을 때 유승희는 말을 달려 성 아래로 들어가려고 했다고 했죠. 근데 여기서 이제 김시민이 좀 난감하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 이유인즉슨 이겁니다. 김시민은 진주성의 수장이고 유승희는 경상우도의 군사령관이에요. 지금까지 진주성 수비계획은 모두 김시민이 중심이 돼서 짜놨는데 갑자기 자신보다 급이 높은 유승인이 들어오게 될 경우 지휘체계에 혼선이 생길 게 분명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아군이 곧 밀어닥칠 적군에게 도륙되는 것을 눈앞에서 지켜볼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김시민은 선택을 해야 되겠죠. 인정을 선택해서 성문을 열어서 유승인을 받아들일 것이냐. 이렇게 될 경우에는 성 밖에 있는 아군을 살릴 수 있겠지만 유승인하고 계속 지휘권 마찰이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또 다른 선택지는 다소 냉혹하지만 밖에 있는 아군들이 다 전멸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현재 유지하고 있는 안정된 지휘체계를 고수할 것이냐. 지금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있다는 거죠. 이 선택은 진주성의 수장인 김시민에게 달려있었습니다. 과연 김시민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 것인가. 거기 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